1. 황우술의 사업가와 열애설 이상형은 고분고분한 남자? 배우 황우술의가 일반인 남성과 열애설에 휩싸였다. 4일 2대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황우술의는 훈남 사업가와 3개월째 열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으며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. 황우술의 열애설이 보도되면서 자연스럽게 황우술의 연애 스타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. 황우술이란 지난 2013년 진행된 영화 한 번도 안해본 여자 제작 보고회에서 자신의 연애 스타일을 공개한 바 있다. 당시 황우술의는 연애 스타일에 대해 얼굴보다 성격을 많이 본다.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다고 답했다. 이어 이성의 성격을 많이 본다. 그래서 첫인상보다는 적어도 두세 번 이상 이성을 만나봐야 하는 것 같다며 연애 스타일이 단순해서 한 사람밖에 집중을 못하는 스타일이다. 여러 사람에겐 집중을 못한다고 덧붙였다. 한편 열애설이 보도된 이후 소속사 화이 브라더스 측은 본인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